시민아카데미 어 뭐야 여기에 시민여술 학교ί finishesㅋㅋ 시민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샤 기옵양가 라 도라 썰어 에게 스스로 라 리베드 오늘은 오페라 따라잡기 여러분들 시민예술아카데미에 오신 우리 김포시민여러분들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라 썰어 러샤 좀 더 공명 좀 더 자신감 있게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듯이 다시 준비 시작 러샤 오늘은 발레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, 2, 3, 4 아 포미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포미 몸매를 유지하고 싶으세요? 다이어트하고 싶으세요? 네 시민 아카데미 발레 등록하세요 네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추 대만의 쓸쓸이 나아 있겠죠 저도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? 꿈이 생겼어요? 드림 아티스트 등록하세요 등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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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연기를 배워보겠어요 자신 있는 대사를 한번 해보세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?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연습이 더 필요해요 시민 예술 아카데미 등록하세요 등록할게요 등록할게요 등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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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어떠셨어요? 부끄러웠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 꼭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으세요? 네 드림 아티스트 시민 예술 아카데미에서 만나요